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15일 4,045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2,09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4월 15일 2,33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14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부방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8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4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4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6일 가장 많은 13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9일 가장 많은 11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4%에서 약 0.4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16일 약 1.6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14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197억원이며 2015년 1,219억 대비 약 162.1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43억원으로 2015년 29억 대비 약 마이너스 245.0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3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45억원으로 2015년 2,670억 대비 약 마이너스 105.4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56%입니다 부방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1.68배이며 지난 2016년 23.8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9.0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9배이며 지난 2016년 1.2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1.29%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4.21% ROE는 마이너스 9.3%입니다 부방의 시가 총액은 1,702억 4,81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571위, 기타금융업 기준 68위입니다 매출액은 3,197억 6,74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8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91위, 기타금융업 기준 6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억 3,05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2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02위, 기타금융업 기준 90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45억 8,06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6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18위, 기타금융업 기준 91위입니다 지난 3년간 부방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의 시계열 분석은 3월 30일까지 강력한 상황 지역년동에 부서진 마이너스 3월 30일까지 신용도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시 신용도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게 됩니다